하나씩 배워가면서 야구할 수 있도록 알았지? 네! 하나, 둘, 셋! 엄마, 엄마! 동계훈련하는 데 적절한 그런 날씨를 갖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이 좀 와서 같이 공유를 하면 전지훈련하는 데 좋겠다 이런 생각 하에 팀들을 이렇게 구성하게 됐어요. 야구장이라든가 실내, 웨이트장 지금 워낙 시설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 팀이 없거든요.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금 또 날씨도 너무 좋고 고등학교 대학교가 상위 클라스에서 있는 이만큼 지금 여기에서 지역에서 어떤 시민야구단이라는 것도 한번 좀 꿈도 꿔보고 또 야구장도 지금 여기 이제 강릉고등학교 야구장과 둔치의 야구장이 이제 한 두 면이 있는데 뭐 조금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야구장 한 두세 면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뭐 우리 강릉시가 스포츠 야구의 마케팅은 최고로 잘하지 않는가라는 뭐 우리 강릉시가 스포츠야